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조작 이것이 4월 10일 총선을 압축한 그런 표현입니다. 대담한 조작보다도 담대한 조작 그게 여러분들 더 적합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찍 예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이상 정도 늘어났죠. 사전투표자 수가 더 늘어났고 이번에 1380만 명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그 양반들이 선거 조작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번에 만일의 첫날 사전투표 실시 첫날인 4월 10일 날 오전 9시부터 부정선거 방지대회와 같은 그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참관인으로 이렇게 전국에 참여했던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눈으로 측정한 실제 사전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컴퓨터상에서 공개하고 있는 발표 사전투표자 수의 차이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누적 차이수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런 보고가 부정선거 방지대회에 답재하고 그것이 공론화되면서 이 선거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 사전투표 조작 정도를 1,300만 대 1,800만 대에서 1,300만 대 정도로 낮췄다 이렇게 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번에 개헌 저지선인 200석을 여러분들 무너뜨리지 못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는 200석을 다행스럽게 아슬아슬하게 막은 데는 참관인들 자유애국신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1,800만 대에서 1,380만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400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훨씬 더 담대한 조작이 이루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이해하시다시피 x축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y축이 바로 사전투표일입니다. 이 사전투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누적 사전투표자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 거는 2024년 총선 밑에 것은 2022년 총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놓쳐지 않아야 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사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숫자가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실제 사전투표율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다 여러분들 숨긴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선관위의 핵심 관련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정선거의 출발지자 부정선거의 진원지자 부정선거의 진앙지는 바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모르도록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발표하는 발표 사전투표자를 그냥 믿어라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와 관계없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투표소 단위별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고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사전투표소를 카운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일을 윤 대통령께서는 2년 동안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난을 피할 수가 없고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의 행적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선거 부정 방법을 단순하고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방법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투표소 단위별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고 위조투표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게 되면 딱 두 가지 이름들 선거제도 개수만으로서 온 국민이 사전투표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려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 간단한 일을 윤 대통령께서는 2년 동안 어떤 일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그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국힘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4년 동안 다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제가 왼쪽에 그린 것처럼 실제 사전투표율 선거가 시작되고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실제 시간이 경과하면 실제 사전투표율 발표 사전투표율에 일정한 퍼센트만큼 더 높이 발표 사전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해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발표 사전투표율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그런 증거물을 한 분의 제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만들어 온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와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이런 허수 가공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왔던 것은 사전투표가 개시됐던 2014년부터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사전투표자 수를 늘려온 겁니다. 이 사전투표자 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풀린 뻥튀기를 한 사전투표자 수를 가지고 2020년 총선은 2016년 총선보다도 사전투표자 수를 1.3배 늘렸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에 비해서 2.2배 더 늘렸습니다. 2024년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를 1.74배 정도 더 키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키운 거죠.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키워 가지고 표를 쑤셔 넣었던 겁니다.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에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역대 선거에 사전투표자 수를 유령으로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 표수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240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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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240만 표를 집어넣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293만 표를 집어넣습니다. 전국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고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는 투표자 세 사람당 가짜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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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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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이렇게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선 240만 표 이번 2020년 4.15 총선 290만 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상했는가 하니까 2024년 총선은 사전투표자 수는 늘어났기 때문에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346만 표까지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최소 346만 표 최대 461만 표 정도를 부정선거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수일 내로 2024년 총선에서 실제로 몇 표를 집어넣는 거가 계산돼서 여러분들에게 보고가 될 겁니다. 지금 예상은 346만 표 최소 이상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질지는 이제 제야 전문가가 한참 여러분들 날밤을 쉐어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곧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여러분들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2016년 총선 20대 총선에 여러분들 투입된 표수로가 51만 표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2019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01만 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206만 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293만 표 유령사전 투표주입니다. 이게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더해진 겁니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 윤 후보가 여러분 당선됐던 선거에서 240만 표 윤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바짝 엎드렸던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98만 표 이렇게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수일 내로 2024년 총선에서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규모가 얼마인지가 추계가 될 겁니다. 지금은 어제 여러분 보셨다시피 계양을 그다음에 동작을 그다음에 종로구 그다음에 영등포을 이런 선거구에 투입된 사전위조 사전투표소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 만 몇 표 정도로 그걸 다 합산한 것이 정확하게 몇 표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확한 표가 나오기 전에 대략 2024년도에 얼마 정도의 표를 집어넣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추정치입니다. 2024년도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총득표율은 더불당이 53% 국힘당이 47%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총득표율 53%는 어마어마한 위조 사전투표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 가운데서 온전한 것 손을 대지 않은 것 조작하지 않은 숫자는 당일 투표 선거일 투표만 온전한 겁니다. 그 외 대부분의 여러분들 선거되어 있다. 거소선상 관외우편투표 관외투표 우편투표 제외국민투표 제외공간투표 동별관내 사전투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된 것을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환산한 53대의 47이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조작된 숫인 겁니다. 오염된 숫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지가 나오기 전에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제외하 전문가는 얼마를 추정하느냐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는 7.3% 정도를 부풀린 것 같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2.2%를 부풀린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합치게 되면 총득표일 기준으로 9.5%만큼 부풀린 수치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평준값입니다. 잠정치입니다. 4월 13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몇 표를 쑤셨느냐 선거 이전에는 346만 표 이상을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이 선거가 끝나고 여러분들 한창 분석 작업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추계한 것은 총득표일 기준으로 9.5%만큼을 뻥튀기 안 갔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면 지역별 선거구마다 좀 다른 조작값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는 거의 전 지역이 2020년도 4.15 총선과 달리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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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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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여러분들 가짜 투표지를 보너스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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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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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렇게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4사람당 사전투표소에 사람들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경기도는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선거구별로 좀 다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서울에서도 관악구 마포을 종로구는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하게 서울 권역은 3장당 한 장 경기도 권역은 4장당 한 장 이렇게 조작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분포를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5.8에서 최대 9.4%를 조작한 것 같고 우편투표는 득표율 기준으로 최소 1.2에서 2.4%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총 득표율 기준으로 보게 되면 7.0에서 11.8%를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4월 13일 잠정추정치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보게 되면 수일 내에 정확하게 몇백만 표 정도가 투입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